오픈 콜라보레이트 플렉서벨트 컨트리뷰트 란넷 오픈소스 Together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이란 개발자 멘토들이 선정된 멘티분들과 함께 참여해서 공유, 협업이라는 오픈소스 가치를 공유하고 직접 오픈소스에 기여하면서 즉 컨트리뷰션을 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행사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총 26개 팀이 6주 동안 참여하였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후원뿐만 아니라 단넷코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멘토링을 사진에 나오는 유저스틴님이 메인멘토로서 그리고 저는 보조멘토로 참여하였습니다 첫 발대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러 오겠습니다